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영어 성경책을 읽어드릴 건데요. 제목은 에브라함's Big Test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에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남편 세라는 너무 늙어서 애기 너무 늙었어요. 이렇게 눌러보면 여러 가지가 돼요. 20년이 지났습니다. 아직 에브라함이 하나의 믿음을 믿습니다. 100살이었고 세라가 90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기억하셨습니다. 세라가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뭐지? 자, 이렇게 하면 돼요. 아브라함은 20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기다렸어요.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세라는 90세였어요. 근데 세라가 애기를 낳으려고 했어요. 세라는 기뻤어요.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아브라함은 기뻤어요. 이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을 쳤어요. 하나님이 아들을 데리고 아들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마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서 주실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 what God did I tell Abraham to kill as a secretary? 아들이 저 천사가 아들 아프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잔디 뒤에 양이 있었어요 그걸로 제사해 드리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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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은 아브라함 스피크 테스트라는 이야기를 읽어드렸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저도 아브라함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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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